안녕하세요. 여기 사존 깜냥입니다. CJ E&M 엔투스 GH17D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 녹음을 진행 중입니다. 게이밍 헤드셋은 주변 소음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잘 분리해주면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음악을 재생한 상태입니다. 마이크 볼륨은 최대로 설정했으며 증폭은 걸지 않았는데요. 태블릿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리를 나름 잘 걸러내주고 있네요. 마이크와 키보드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소음 족축을 활용하고 있어서 다른 축에 비해서 소리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지만 마이크 거리에 따라 녹음되는 소리의 크기가 확 달라짐으로 마이크를 입앞에 잘 배치한다면 소리를 구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 미세한 화이트 노이즈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준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끝